안녕하세요 헬로셀 전속모델 이여진입니다 헬로셀의 필리핀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호스트 전단아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유해물제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까지 우리의 피부는 이러한 공기 중에 대책 없이 노출되면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피부 비상상황의 극적인 처방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를 보다 더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입니다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를 생각한 천연성분 이 제품에는 천연 머드 성분인 카올림이 무려 7%나 함유되어 있고요 천연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지치고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있게 탈바꿈합니다 또 24K 골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금은 피부랑 만나게 되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줘서 피부 해독과 진정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미백 효과까지 볼 수 있거든요 역시 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하시는 모공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에는 버지니아 풍년화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는 물론 모공 축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강편한 사용방법 저는 사실 피로프 마스크라고 해서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플까 봐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는 다릅니다 일단 뗄 때 아프지 않아요 얼굴에 쓱 펴 바르고 30분 있다가 떼기만 하면 끝 요즘 여성분들은 화장품 성분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잘 알고 계세요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CGMP를 인정받은 화장품이기도 한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각질, 모공, 피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궁극의 제품 리얼머드 피로프 마스크입니다